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연히 보름을 보게 됐어요. 도대체! 야, 보름아! 도대체! 안 κάν이! 아니 꺼! ... 형이 차가워 나오지 마세요 정말 감사해요. 사실 친정 식구들이 오름이 잊으라고 애유품을 다 태웠거든요. 체육복이 유일하게 남은 우리 딸 흔적이에요. 네. 어머니 이제 오름이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.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